오늘 영상은 거대하게 자란 앙컷과 너무 작게 뜬 수컷 영상이에요 메이팅 하려고 앙컷하고 수컷하고 같이 사육청에 넣어놨는데 수컷이 앙컷 상태에 가까이 갔다가 지금 뒤로 물러서 도망간 상태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다리, 앙컷의 앞다리 정도, 하나 정도에 밖에 사이즈가 안 돼요 수컷이, 이거는 보통 앙컷이 이렇게까지 크게 자라지 않는데 지금 얘는 좀 제가 잘 키워서 평균 사이즈보다 좀 많이 큰 상태고요 수컷은 평균 사이즈보다 좀 많이 작게 반성체가 돼버린 상태에요 이 앙컷의 두들김에 이 수컷이 놀래 가지고 도망갔고요 앙컷이 두들김, 그의 행동을 하는데도 수컷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영상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? 이번 영상에서는 앙컷이 너무 커버리고 수컷이 너무 작았을 때 메이팅이 어렵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수업